11-7 반격 사전 3승 아까도 이길 수 있었는데 거짓말은 계속 겨울벌레 너무 세게 나와서 고블린을 못 잡았네 반격끼리 때리면 키봅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데스매치 원 투 원 투 우 르 르 르 이 르 유콘버야 설이 종각이긴 한데 빤짝이 은행이 너무 탐나네 헐차 피격시 경로 획득인데 체력이 2 인데 아 찼네 티코 여기다 그 삼삼부적 바르면 이득만 있네 뿅버섯 왜케 세냐 헐차 뉴콤보 채 겟 얼음탄 도탄 이름도 어렵네 오븐 소멸 하 두둑 굿 굿 굿 굿 굿 오우 먼지버섯 먼지가 먼지 고블린 못 가 넌 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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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넌 남아라 넌 남아라 룸룸 룸룸 사면 왕관 못사는데 근데 룸룸이면 왕관이랑 큰 차이가 없어 드로 하나 덜 받는다는 효과 가 있는 대신에 대기 한 바퀴 돌면 이득도 있지 아 이거 첫 점투에 부적 이상한 거 달려가지고 옷 못 본 거 스노볼 구르네 마코코는 정말 잘 잡는 덱이니까 룸룸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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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때려 서버하냐 다섯 번 때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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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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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봐야겠다. 루키야. 잘 먹어. 지금 펄 끓였을 때가 없네. 루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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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을 못올려서 매우 아쉽다 모블린도 못잡는 똥댁같으니 개시 올리지말라구 내 은행 은행 파산 아 힘든데 은행 집어서 힘들어졌나 눈눈복사 해야겠네 개꿀이구요 개시 올리지말라구 이거 봐서 맛 줄걸 뭐야 저거 반격으로 줘서 주마 이딴게 펴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할거였으면 얼릴 게 아니었네 야 고블린 먹어 고블린 아 진짜 벅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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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얘 죽고 7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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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코가 앞부를 뽑는다. 위치는 공격이 필수임. 대신 공격이 필수임. 그리고 아베의 공격. 맨 세상에 이걸로 때리면 많잖아 앗 광역이잖아 아 은행 치우기 싫어 아 은행 다시 넣으면 되는구나 심판의 시간이다 72딜 아니 80딜이네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냠냠이 갈까? 눈린 비스킷 때문에 지금 액 줄여야 됨 아 칼 주는 거 좀 아깝다 칼 줘용 은행님 아니 항아리 쓰면 이제 2배 빨리 올릴 수 있겠네? 피격시 경로 2 획득이네 이제 근데 그전에 껍질 방패부터 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액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쉘보에 발라야겠는데? 쉘보 지금은 없지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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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어떻게 할까 항아리 껍질 방패 하면은 문제 생기는 게 껍질 방패를 쳐 턴에 쓰면 폐에 안 잡히니까 비스킷을 쓸 수가 없어 비스킷에 왕관 씌우기에는 턴이 아깝고 그냥 티코에 항아리 바르자 아 아닌데 그래봤자 템포가 빨라지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되지? 티코 결국 사 떤만에 때리니까 그냥 항아리 껍질 방패로 시작할까? 그러면 얘네들 올리느라 전개 늦어지는데 얘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한 턴에 6장 들어오지 지금 6장 1,2,3,4,5,6 두 장 선천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넣어도 되겠다 아니 근데 결국엔 얘가 눈린 눈린 쓰기 힘들게 할텐데 빼자 다시 못할 뿔 없어야 문노되죠 근데 어차피 문노 잘 데도 없음 한번 해 봐 이 비친 게시 안 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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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시장돼서 극혐인데. 모다품을 안 받는게 더 센. 근데 이거 셔플해야 되는거 아닌가? 와 깨시장벽 저거 개반데. 눈막대기 가져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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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지금 잉여됐다. 필요가 없네. 대기 1 2 3 4 5 6 7 8 9. 얘네들 그냥 다 버릴까? 괜히 필드에 나가있으면. 아아이. 개인 개압 사박에 안해지자.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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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다f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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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리 죽네. 샐리 뺄까? 샐리 올리자 그래도. 군 6대 때리니까 1,2,3,4,5,6. 왜 이렇게 하면서 하네. 나 미친 개시장벽 때문에 뭐 하는 건지 이게. 군노 6이니까 크렁커 세대 때리고. 트렁커 진화하고. 트렁커 진화하고. 물 꺼져. 이러면 반격으로 끝났네. 잠시. 잠시. 금 4이러나. 물 3. 물 한 입 1,4,3,5,6,6,6,6,7,6,6. 아니 저 거제같은 아씨 냠냠이 만나는게 제일 세지겠다 지금 와 티코 버스터한테 한대만 맞으면 바로 망하겠다 아 깨시 그만 갖고 와 이거 아씨 맞춤형 뭔데 이거 못자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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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그러든가 말든가 야 너 은행 부수면 안 되는 거 알지? 야 딴 거 때려둘 테니까 은행만 부수지마 아 잭 슬레이포 때리면 죽는데 똥꼬집 그냥 눈덩이 던져줄까? 근데 얘는 이렇게 하자 그냥 셸리쿤 진정해 죽어 그냥 아니야 셸리가 티코 때릴 수도 있어 믿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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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없는 놈들 셀 없는 놈들 들어가자 아 아 분노 효과 안 받네 얌얌이한테 가는 게 더 세지 않나? 털팽이가 센가? 털팽이가 왕관이라 털갑축이랑 효과가 비슷하긴 해 털갑축이랑 효과가 비슷하긴 해 털갑축이랑 효과가 비슷하긴 해 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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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호각이네 셀보 셀보 여기 고추 달아봤자 상대할때만 빡세지는거 아님 안달래 그냥 네 근데 어차피 심장 잡으면 리치왕 안되기남 이것도 필요없네 티코 공격력이 1이라 백압 죽어가는 느낌으로 넣을게요 아닌데 이거 넣으면 분노 못받는데 죽이면 되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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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이네 뭐야 순서 순서 우와 미쳤다 미쳤다 다른 카드 다 필요 없게 했는데 혼자 있게 해줘 혼자 있게 해줘 이러면 10 10 몇 연타야 이게 14 연타 은행 빼자 이거 어차피 이제 돈 필요 없는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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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빼면 경로 두 개 더 증가하는데 근데 이거 빼면은 결국에 다시 잡히기 때문에 결국 드로에 나오기 때문에 안 돼 와 개 미쳤다 아 곰 때문에 못 터네 안 돼 곰 으응 으응 이제 초lloween 휴대회 고이 엉 어른도 녹여줘 허허 불어져 빨리 ent 룬이면 아예 타겟이 안되네 26타 28타 한참 동안 티백잉 하겠는데 티백잉 셀보가 잘 잡혀야겠다 셀리 뺄까 셀리 뺄자 셀리 뺄자 셀보가 잘 잡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로 가야되지 밑으로가서 서리분수자한테 티코가 맞으면서 방어도 올려야겠지. 좀 빡세게 나겠다. 와 근데 이거 1번 슬롯도 올려니까 겁나 쫄리네. 근데 이거 봐서야 돼. 이거 봐서야 돼. 아 위로가서야 돼. 딴수 잡고 이동을 했어야 했나. 어렵다. 어려워. 첫 턴에 그거 안 잡힌거 좀 아쉽다. 셀버 잡아야 되니까 이거는 눈린만 쓰고 리롤 쳐서 눈린넷 셀버 하자. 슬롯만 쓰면 끝났어. 리롤. 태양의 지팡이 써야되니까. 됐다. 이겼네. 외도에 올랐다. 외도에 올랐다. 외도에 올랐다. 외도에 올랐다. 죽어라. 심장 허접핵. 디백 인거전. 심장 그거 깨시도 없는 허접 아니냐. 심장 허접삭. 가시가 제일 힘들었네. 깨미침.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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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